다음날 동작 애기 애기 동작 응? 이거 줘야 되는데? 레오야 조금 기다려 응 아 그거 아직 못뺏겨서 못줘요 고양이자다 고양이 아이스크림 밥 먹으세요! 츄르바 츄르바 우와 잘 먹는다 누구 주려고? 엄마가 줘? 이거 엄마가 여기다 꽂을 거거든 고양이 주세요 야옹이 아이스크림 오 잘 먹었네 이거 먹으래 이거 술이 거 먹으래 이거 왜 내 건 안 먹으래 야옹이 둘은 좀 잘 먹는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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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어떻게 울지? 아이스크림 고양이들아 얼른 와서 먹어 봐봐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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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주 여기 있어 소유라 여기 있네 야옹이 불러 야옹이 야옹 아옹 야옹 야옹을 먹어봐 소유라 이렇게 들고 있더니 이렇게 들고 있어 소유라 들고 이거 됐어 레오 줘봐 레오 욕 하나만 줘도 돼 카레 먹인다 아니 카레 줘 엄마 하나 들고 있을게 하나만 카레 줘 레오? 레오도 까꿍 레오 까꿍 냠냠? 고양이 냠냠하고 싶어? 우리 누리도 줄게 누리야 먹어보래 누리가 얼굴하면 안돼 기다려줘 응 잘하고 싶어 기다려 아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